조하나의 1인다형 리얼 시사꽁트 도전기 극한상사 어? 은지 선배님 손가락에 피나야 피 어? 피네 언제 배운거지? 갑자기 피를 보니까 머리가 어지러운거 같아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아 팀장님 저 아무래도 회의 참석 못하고 좀 일찍 퇴근해봐야 될거 같아 아 어지러워 은지씨 그정도면 침만 마르면 낫겠구만 뭘 그리 엄살이야 오늘 회의 때문에 퇴근이 늦어질거 같으니까 괜히 꾀부리는거지 이 박팀장은 극한상사 식구들을 손바닥 보듯이 딱 꿰뚫어보고 있다고 어머 팀장님 정말 서운합니다 저는요 학교 다닐 때도 개구리 해부 실습하면 기절했던 그런 사람이라고요 어? 은지씨도 그랬어? 아 내 친구 중에도 울고불고 하던 애 있었는데 개구리 너무 불쌍하다고 말이야 과학실에 개구리가 막 뛰어다니는 것도 떠오른다 아 진짜 난리도 아니었는데 어머 대리님 저 지금 그때를 다시 떠올리니까 또 어지러워요 트라우마로 남았는지 아 정말 요즘 같은 세상에 굳이 그 동물을 직접 해부할 필요가 있는건가요?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저처럼 트라우마로 이렇게 남을 수도 있고 아 동물 모형이나 VR도 있고 요즘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말이죠 아 은지씨 그때 진짜 엄청 놀랬었나 보네 나는 그냥 뭐 학교 수업이라고 생각하니까 딱히 뭐 감흥 없었고 그거 잘해야 점수 잘 받으니까 그냥 별 생각 없었거든 아 근데 이번 달부터 미성년자 동물 해부 실습 없어진대 대리님 근데 꼭 그런건 아닌거 같아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와 승인을 받으면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뭐 물론 살아있는게 아니면 그 기준이 조금 더 낮구요 뭐 그러면 동물 해부 실습이 아예 없어지는게 아니고 뭐 할 수도 있다 그런거야? 정말 마음에 안들어 동물도 불쌍하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은지씨 듣다 듣다 하니까 과학교육을 너무 띄엄띄엄 생각하는거 아니야? 생명과학은 실험실습을 기반으로 형성된 그런 학문이라고 그게 학문이니까 해봐야지 뭔가 그래도 기억에 남는거야 나를 봐보라고 과학시간에 이런저런 실험을 해봤더니 이렇게 탐구정신이 투철한 사람이 되지 않았겠어? 아 장이탄 장이탄 생각은 어때? 나랑 같지? 아 아 글쎄요 팀장님 말씀이 맞는거 같기도 하고 뭐 은지선배 얘기가 맞는거 같기도 하고 아 저는 어 저 복사일게 있는데 잠깐 다녀올게요 아무튼 우리 장이탄 은근히 청개구리 같단 말이야 개구리 소년 왕눈이 친구 아롬이 닮은거 같기도 하고 아롬이야 잘 갔다와 나 아주 어렸을 때부터는 남 얘기가 안 들려 어려서 그랬을까 하지만 지금도 잘 안들려 살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너 그러다 뭐 될래 살면서 가장 많이 하고 큰 말 내가 알아서 알게 그래 나 청개구리 그루 같아 아무리 뭐라 해도 나는 나 우울한 애개구리라도 다 행복하니 그래 그게 바로 나 그래 그게 바로 나야 정개구리 업! 정개구리 업! 정개구리 업! 맞다고 생각해도 누가 해라 하면 안 들어 아니라고 생각해도 누가 맞다 하면 막 우겨 살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너 걱정돼서 그래 살면서 가장 많이 하고 큰 말 너 걱정돼 그래 나 청개구리 그루 같아 아무리 뭐라 해도 나는 나 우울한 애개구리라도 다 행복하니 그래 그게 바로 나 그래 그게 바로 나야 정개구리 업! 어 예아 정개구리 업! 어 예아 렛츠 고! 개굴 개굴 개굴이가 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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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친다 아주 개굴 개굴이 두 마리가 노래 불러 Let's go my kids go 하지 말란지만 어쩜 그리고 나는지 무관심에 상심이 컸던 아이 난 아는지 넌 몰라 네 생각던 윈 whatever 난 내 맘대로 해 난 돌아이 난 시선 따윈 누가 뭐라도 내 방식대로 해 누구밖에 제가 내가 너 있을까 너 나 잘 되나 봐 부끄러워 울어봐 할 거 날 좋아할 거 너 그래 난 청개구리 정개구리 너 같아 아무리 이런 말 해도 나는 나 그래 나는 나야 누가 내게구리 다 가자 행복하니 그 게 바로 나 그게 바로 나야 그 게 바로 나야 3916 청취자님 아이고 얼마나 피난 연습을 했으면 성대모사를 기가 차도록 잘하는 거야 현지님 따봉 이렇게 보내셨는데 반대로 0047 청취자님 큰아들이 직장인인데 회사 옆으로 독립을 해서 나갔어요 언젠간 떨어져 살아야 하는 거 아는데 왜 이리도 허전할까요 오늘은 현지씨 꽁트를 틀어도 시무룩해지네요 제가 0047 청취자님께는 뭔가 도움이 안 됐고 3916 청취자님께는 그래도 좀 웃음을 드렸던 것 같은데 0047 청취자님 미리 연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경제적 독립도 독립이지만 사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정신적 독립이 서로 이루어져야 하는 식에 분명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언젠간 내 겪어야 할 일이니까 그렇게 차근차근 나는 우리가 할 일을 하나하나 서로 아들과 내가 겪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싸이의 청개구리 오늘 극한상사에 이어진 곡이었는데요 학생 시절에 여러분 동물해부 실습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능숙하게 잘했던 친구도 있지만 좀 그걸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이제 학교 졸업한 지 오래됐다 하시는 분들도 나는 해부 한 번 안 해보고 학교 졸업했는 걸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3113 청취자님 같은 경우 실험할 때 이건 아니다 싶었던 기억이 납니다 불쌍한 개구리 이렇게 보내주셨고 저 어렸을 때 어느 캠프 갔다가 개구리 해부하는 시험을 했었는데 배를 갈랐는데 얘가 마취해서 깨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어찌나 무서웠던지 그때부터 개구리 못 만집니다 9676 청취자님 이렇게 또 경험담들 보내주셨는데 3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동물해부 실습에 대해서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동안 이 논란은 계속되어 왔죠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났던 적도 있고 또 감수성이 예민하고 자아형성이 이뤄지는 시기에 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해부 실습용 모형으로도 충분히 과학수업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유에서였는데요 다만 이렇게 미성년자의 동물해부 실습이 3월 21일부터 금지가 돼도 학교에서는요 일반 동물실험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윤리위원회 심의와 승인을 거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 윤리위원회에서 하는 심의 형식적인 거 아니냐 그렇다면 미성년자의 실습을 막겠다는 취지가 사라지게 된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고요 반대로 생명과학도 교육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걸 못하게 하면 학습기회를 줄어들게 하는 것이다 과학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퀴즈 정답도 이와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제친 오답과 함께 오늘 여러분 듣고 싶은 사연 신청곡들 보내주세요 제친 오답과 함께 오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